외식업체를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요? 외식업체이다 보니 식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싱싱한 재료는 없는지 찾아보느라 고생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보증한 싱싱한 식재료를 가게로 배송해주니까 좀 더 가게 운영과 음식 제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. 특히 컨설팅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다른 업체 사장님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 있어요. 외식업체 지역식재료 수급 활성화는 지역과 농가 외식업체를 하나로 이어 함께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합니다.